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투표 더야? 애매한데? 애매하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세시형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, 추천보다 어쩔 수가 없는데, 초반은 엘프가야, 엘프 아우, 다 났다 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메일을 폭주할 예정 이메일을 폭주할 예정 schule 왼쪽 퀴즈를 잡아야 할것 같다 퀴즈를 잡아야 할것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또 너무 많다 게임이 자꾸 이러네 크릴 추가 게임이 잡았다 템을 준비하십시요 빨리 시작해 스틱이 정리했다 imas이 잡았다 플러시멜로 원하는 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아 밑에 겁나 짜증나 어디다 잊으세요? 너무. 저렇게 좀 자세히 말하십니까? 아 와 답이 없는데? 실패 게임?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. 야 질러 그만하고 뭐 좀 해봐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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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데미가 없구나. 커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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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ха Kristin. 커질다. 커질다. 야트. 맞습니다. 물이 잘 안됩니다. 아, 맞다. 곱창. 뱅뱅.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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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받칩 골고루 마지막 사면 올 때가 됐는데? 세시로 올라가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거든요 아마 이거 다 잡히면은 나가자 싶은데? 아마 이거 다 잡히면은 나가자 싶은데? 오토바가 없잖아 혹시 이거 다 잡히면은?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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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히힛 가스 졸라 많아 원가스인데 와 가스를 못쓰니까 돈이 얼마를 많았네 계속 나온다 돈이 얼마를 많았던거 아 지는줄 알았어 겁나 많았어 제가 봤을때는 그 풀토가 좀 덜 쬐고 했으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너 많이 쬐어 저렇게 많이 쬐지 말고 그냥 멀티 하나만 먹고 했어도 우리가 빡셌는데 트리플은 좀 에바 같은데 내가 봤을때 아 아